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웬디 미첼 씨의 내가 알던 그 사람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억과 감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매에 걸려서 기억은 잊어버리더라도 감정은 남아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와 감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디 미첼 씨가 이제 자기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장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매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심을 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읽었는데요. 치매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무척 훌륭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이해도 쉽고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 키만한 책꽂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은 나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내 키만한 책꽂이가 있는데 그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이 내 기억이라는 거죠. 맨 위칸엔 최근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꽂힌 책들은 최근의 기억인 거예요. 어깨 위치에 놓여있는 책들은 한 10년 전쯤의 기억이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허리 위치엔 한 20년 전쯤의 기억이 담긴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라면 발목 위치쯤에 꽂혀있는 책들은 유년기에 기억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지진. 땅이 마구마구 흔들려요. 이렇게 되면 책꽂이가 흔들리다가 가장 윗부분에 책들이 먼저 쏟아지게 되겠죠. 땅으로. 그렇습니다. 침해 걸리면 최근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진짜 적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지속되면 그러니까 침해가 더 악화되면 책들이 아래 위칸 구분할 것 없이 다 쏟아져 나와서 땅바닥에 흩어져 있게 될 거잖아요. 뒤섞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 시절의 기억과 나이가 든 다음에 생긴 기억이 뒤섞여 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 아버지의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시골에 가지고 계시던 땅을 이미 10여 년 전에 팔았습니다. 이건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30여 년 전에 땅을 샀을 때 기억 그리고 한 20여 년 전쯤에 거기다가 소를 키우는 축사를 지으셨는데 그 기억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시골에 자꾸 가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 땅은 파랗고 축사도 없는 상태인데 시골에 계속 가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장의 아래 위칸에 각각 꽂혀 있던 책들이 지진으로 쏟아져 내린 상태라서 기억이 뒤섞여 버린 상태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기억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감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해마, 전두엽, 변형계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니 웬디 미첼 씨가 동료들에게 설명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척 감명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뇌에는 기억의 책꽂이 말고도 감정의 책꽂이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감정의 책꽂이가 훨씬 더 튼튼하고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의 책꽂이가 지진 때문에 흔들리다가 넘어질 정도의 큰 강도의 지진 피해를 입었을 경우라도 감정의 책꽂이는 그 강도를 버티고 서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치매 환자가 오래된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에 누가 있는지, 이걸 어디서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 당시 본인이 느꼈던 그 감정은 이 사진을 지금 보면서 다시 느끼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감정의 책꽂이는 기억의 책꽂이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책꽂이 안에 보관된 그 감정은 지진이 나도, 그러니까 치매 걸려도 보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웬디 미철씨가 이 책꽂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온다, 책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철씨는 이렇게 책에다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지가 최근에 다녀간 일을 잊는다고 해도 왜냐하면 그 책은 사실들의 책꽂이에 꽂혀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실들의 책꽂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기억의 책꽂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말하자면 친지가 최근에 다녀간 일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같이 있을 때 느낀 사랑과 행복과 편안함 같은 감정은 내게 남아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 내가 한 일, 내가 한 말, 심지어 방문 사실을 잊을지라도 그들을 보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느낀 것은 압니다. 그러니 치매 환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방문을 중단하지 마세요. 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교류를 중단하지 마라, 계속 찾아가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못할 수 있더라도 감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죠. 이 책 보고 나니까 진짜 아버지랑 있을 때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하고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헬스조선의 2019년 기사였는데요. 치매 걸려도 감정뇌는 그대로 남아있다 라는 거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 나쁜 치매가 된다 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착한 치매, 나쁜 치매 이렇게 치매를 구분하죠.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식사를 잘하고 약 잘 먹고 배변 활동 잘하고 잘 씻고 이런 분들이 걸린 치매는 착한 치매라는 거죠. 반면에 정반대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쁜 치매라는 거예요.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착한 치매도 나쁜 치매로 바뀔 수 있다라는 식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런 거죠. 치매 걸리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감정 상하게 되면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폭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호자가 자꾸 화내고 고함 지르고 그러다 보면 착한 치매도 나쁜 치매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감정이 상하니까 감정은 남아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치매 안 걸려도 마찬가지죠. 사실 한 10년 전에 만난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나한테 기분 나쁘게 대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감정은 나한테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이죠. 이런 경험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환자가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라고 이 헬스조성 기사가 인용한 의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말하고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상과 현실은 항상 다르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우라통 터지는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사고들 많이 보게 되죠.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그래서 문제다. 라는 거고요. 사실 여기엔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각자가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각자 도생이 여기서는 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침해 환자가 있는 집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침해 환자가 기억은 잃더라도 감정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대할 때 화가 나더라도 조금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손이라도 한 번 따뜻하게 잡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웬드미첼 씨가 쓴 내가 알던 그 사람의 새로운 내용을 정리해서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